안녕하세요. 펀드메이저 문경우의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오늘은 하이퍼 코퍼레이션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텐데요. 1349원의 요 다이서 종목인 회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력주에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느 세력주나 똑같지만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순위 역시도 점차적으로 나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직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요. 기업 사업의 계열을 보시면 비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이 하이퍼 코퍼레이션인데 비마약성 진통제다. 그러면 사명을 변경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유통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와 IT 유통산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만 봐더라도 아 근본이 없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24년 7월 25일날 이렇게 AI 마인드봇 에코티라는 것을 갖다 취득을 해요. 얼마를 주고 하느냐? 150억이나 주고 합니다. 적자회사에서 15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겠죠. 하이퍼 코퍼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AI 마인드봇 에코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이 26일날 타보빈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어디? 엑스큐어 주식회사를 갖다 이렇게 취득을 해요. 그런데 140억을 취득을 한다. 150억 받고 140억 넘겨주는 이런 상황. 엑스큐어 보시면 968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715억이다. 매출을 보시면 거의 한 3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오히려 커졌다. 그러면 회사의 조속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대광헬스케어예요. 보유지분 27%로 되어 있는 회사. 이 엑스큐어가 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양수도급액 240억에서 대광헬스케어가 이렇게 AI 마인드 에코티에게 넘겨주는데 주당가액이 2만원으로 넘겨져요. 이거 보면 좀 이상한 부분 있죠. 이렇게 보면 2만원 그리고 나머지 알파조합, 룩스조합 이런 데서는 7,649원에 진행을 하더라. 이런 회사가 과거에 있었는데 세력지도에 있던 종목 중에서 IS 이커머스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지금 최근에 IS 이커머스가 또다시 여러가지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특히나 과거 룽트포레이아였던 회사 스타코링크를 인수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거나 엑스큐어 7월 18일 날 이런 식으로 30억 정도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50억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AI 마인드봇 에코티에게 이런 식으로 80억 정도를 지불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우회상자는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엑스큐어는 스마트 카드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 AI 회사가 스마트 카드를 갖다가 끌고 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24년 7월 24일 날 이렇게 신규로 이사를 선임하는 세부 내역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핑거랩스 등등, FSN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I 마인드봇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아 엮여있는 세력주들이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움직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I 마인드봇과 싱귤러리티넷 벤고룹첼 박사팀이 협업하여가지고 AI 반려견을 갖다가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적자 회사의 공통적인 부분인 거죠. 지금 KRM 역시도 로봇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가져왔다가 그 부분이 LIG 넥스원에게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기사는 그냥 어떤 정보의 전달이 목적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AI 반려봇은 이런 회사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싱귤러리티넷과 카르다노 파트너십 AI 모금자분으로 토클을 갖다 따로 마련을 한다. 결국에는 가상화폐나 NFT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보이시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됐을지 한번 찾아봤더니 황민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엑스큐어의 사내이사고 거기다가 HLB 이노베이션의 사회이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엑스큐어는 과거에 한솔시큐어였다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사명 변경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보시면은 하이퍼코퍼레이션 과거 메디프론이었던 회사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비마역성 진통제가 여기 사업계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 이 비마역성 진통제 때문에 주가의 등록은 또 있었겠죠. 여기 아래 보시면 한성크림택이랑 티사이언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HLB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제도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 HLB와 여러가지 애들이 다 엮여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상황 이런 파란 부분이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라인이 이미 거래정지가 다 되어서 있는 라인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도 이제는 무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 번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CU 메디칼이라는 곳에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CU 메디칼을 봤더니 이건 역시도 천원이 되지 않는 다이소 종목이고요.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적자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한계기업으로 곧 가겠다라는 재무표가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최대 주지는 엑스큐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응급의료기와 의료용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딱 봐도 이거 지금 연계되는 거 보이시죠? 아까 그 하이퍼 얘들이 인수를 했던 AI 마인드 로봇 이 쪽이 있으니까 결국 AI 마인드 로봇이잖아요. 얘들이 결국 이 둘 엑스큐어를 갖다가 인수를 하고 반려견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료용 로봇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 이것 역시도 다음번에 쓸 로봇 테마에 다시 한 번 쓰려고 진행을 준비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워낙에 로봇을 많이 진행을 해놓은 상황에서 신규로 이런 로봇 테마를 가지고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AI를 갖다가 붙인다고 하면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여기 보시면 의료용 수술 로봇은 C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테마 자체가 얘들이 이미 의료와 반려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로봇 테마를 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CU 메디칼 보시면은 21년도 7월 7일 날 이렇게 한국채권투자자문 얘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한국채권투자자문이 나오는 곳은 항상 말씀드렸던 조경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있었던 곳이 EN 플러스 EN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리튬 테마를 타고 어마어마하게 주가의 등락을 보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세력집은 따로 뜯어서 보면요. 티사이언티픽이 FSN에게 이 메디프로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송사장 운영이 여기 양쪽에 걸려있는 건 알 수가 있고요. 하이퍼커퍼레이션이 AI봇 에코티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큐어를 인소해서 CU 메디칼까지 여기가 반려로봇, 의료로봇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게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세력주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 종목을 산다 혹은 보유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그만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력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항상 말을 하는 세력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죠? 세력이죠. 그리고 그 세력에 의해서 가장 손실을 보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인데 누구 세력의 마인드로 무슨 리딩을 한다? 세력주를 통해가지고 그들의 흐름을 알고 수익을 낸다? 이런 것들은 100번 중에 99번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장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리딩하는 사람도 정상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세력을 안다고? 세력이 아닌 다음에 세력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실패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로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은 구글과 삼성전자에 가는 거지 이런 회사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선택지가 두 개라고 생각합시다. 엑스큐어에 갈래? 아니면 삼성전자에 갈래? 그럼 삼성전자를 다 보내겠죠? 그런 겁니다. 자본도 없고 실력자도 없는 이런 회사들이 로봇의 몸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등을 후려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검증을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 하시면 인생이 끝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주의에 항상 당하고 손실을 보고 파산이 나는 동안 가디언즈 스터디클럽에서는 전일자 폭락장에서 팀원과 위메프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 그 폭락장에서 5%만이 상승을 하는 폭락장에서 무려 공유 종목 5개 중에 4개는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다라 여기 보시면 전일자 공유했던 종목도 무섭게 오른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3%, 300% 같은 3%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세력 추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석대로 승부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은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꿈과 가족의 꿈을 베팅을 해서 세력주에게 모든 걸 날려버리면 지요. 정석대로 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하기 힘들더라도 정석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스터디클럽의 참가비가 인상이 됩니다. 8월 때부터 인상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셔서 공유 종목으로 수익도 가져가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하셔가지고 가족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하이퍼 코퍼레이션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은 종목 사실상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 종목 하는 사람만큼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이런 걸 추천해 주는 사람 역시도 누가 봐도 아마추어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인의 가정을 부렁통이로 터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쨌든 증거금 100% 종목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러한 등락들은 누군가가 분명히 유사투자자문이나 이런 곳에서 추천을 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 전문가는 절대로 믿지 마시길 바라고 이 종목들 보시면 등락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1700원에서 갑자기 11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등락률이 요사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플러스 적어도 100%에서 마이너스 50%를 갖다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회사의 흐름입니까? 회사 자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주가 변동만 이렇게 있다는 거는 회사가 껍데기거나 아니면 주가를 조작하는 나쁜 무리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요. 뒤로 돌려보면 더 기가 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봤는데 이만큼 또 올라간 게 있고 뒤로 더 돌려봤더니 여기까지 있고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아까 등락이 있는 걸 미쳤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4,000원에서 10,000원 갖다가 단숨에 이렇게 내려오고 더 내려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갖다가 계속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엑스큐어. 엑스큐어 역시도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던 주가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닌데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고 반려, 의료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테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핵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저 한낱 도박군에 불과한 도파민 충족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싫으신 분들은 그냥 차단 누르세요. 차단 누르시는 거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고 제 말 기울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추천한 채널은 무조건 차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망치는 가장 빠는 길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과정에서 여기서 분명히 모아온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래량 이슈 터뜨리면서 이렇게 연상 나왔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진정한 세력봉이 나왔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XQ도 한번 뒤로 돌려보죠. 보세요.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질 때쯤 이러한 패턴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이 구간에서 자살했거나 지옥으로 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갔던 사람들. 왜냐? 여기 14,000원이잖아요. 14,000원에서 반토막 마이너스 50% 났는데 기약 없이 2년, 3년 받아보면 분명히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절하고 가정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거의 마이너스 90%에서 80%를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은퇴자금이 아니었으면 정말 다행인 건데 피 땀 흘려 모은 돈을 갖다가 누구의 귀동량식의 투자를 듣고 그리고 자칭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얘기하는 이런 종목 추천을 듣고 여러분들 인생을 날려먹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금이에요? 그런 돈을 검증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홀라당 날려버린 거 정말 슬프지 않으세요?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무조건 정리하세요. 올라가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지키시려면 나오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터디클럽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있었던 사람이 여기 물릴 거라는 사람이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가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삶은 지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CU 메디컬 한번 볼게요. CU 메디컬 볼 필요도 없겠죠. 아까 똑같은 차트들이 연속일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다이소 종목 일단 천원비만 동전주기 때문에 쓰레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아래로 떨어졌고 뒤로 돌려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만삼백원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유상종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놓는다고 얘기하죠. 종목도 비슷해요. 이런 애들이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할 것 같습니까? 팩도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지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품을 살고 싶다면 주식역지도 최고의 주식을 사시고 주식 전문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옥 같은 종목을 선택해주는 사람이 아닌 최고의 주식 전문가 저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가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을 보시고 피해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사랑스러운 가족 와이프 딸 아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번 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은 이런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니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정말 세력지도는 다신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력주의 흐름을 잃는다는 사람들은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역시도 세력들에게 당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도 아마 당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앞잡이를 하고 브로커리지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